뭐하냐 병신아? 아 꺼져 아 이 애정없는 새끼 오랜만에 봤는데 이 형이 그립지 않디? 면성보기 짜리라니까 꺼지라고 왜 인생의 라이벌을 보니까 막 불알이 떨리고 그래? 아 병신같은 새끼 수송선을 아시마한테 박아버리대 그건 나도 식겁했다 거칠해! 어 이런 미친 왜 클라스 지리냐? 병신 칭찬 같냐? 지금이라면 이 새끼 이길 수 있어 오늘은 내가 너 살려준다 너 왜 그 족같은 가면 안 쓰냐? 이 형의 잘생김을 가리기 아까워서 이 새끼 진짜 병신이네 헤어스타일 좀 바꿔라 안 질리냐? 니나 기체 색깔 바꿔 백식광택 눈뽕 오진다고 어그로 끄는 거야 병신아 진짜 가면 이제 안 쓰냐? 왜 쪽팔려? 그 시절 다시 돌아오면 너 감당 안 될걸? 해봐 시발로마 이번에 확실히 죽여줄게 미친 새끼인가 진짜 또라이 새끼 계란이 왔어요